7월 11일 목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소 이상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표부터 한번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피 지수와 시카총액과의 관계를 나타낸 거고요. 이거는 시카총액과 나스닥 지수와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2002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를 100으로 놓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본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그래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02년 이후니까 22년 됐죠. 22년 동안 코스피 지수, 코스피의 시카총액은 783 지수가 그러니까 8배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반면에 빨간색 그래프인 코스피 지수는 371이니까 4배가 채 못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22년 동안 코스피의 시카총액이 8배 가까이 오는 동안 지수는 4배도 채 못 올랐다. 그러니까 2배 가까이 괴리가 벌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반면에 나스닥을 한번 보시죠. 같은 기간 동안 나스닥은 946까지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시카총액과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막대 그래프와 회색 막대 그래프의 선 그래프가 다 일치하죠. 거의 커플링입니다. 동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우리 코스피는 시카총액과 지수가 이렇게까지 괴리가 좀 큽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지난 9일 기준으로 우리 코스피의 시카총액이 2340조 원을 넘어서서 시카총액 기준으로 3년 만에 2021년. 그러니까 당시 지수가 3천 갈 때 얘기입니다. 그때 이후로 3년 만에 시카총액은 역대 최고치를 바꿨습니다. 기록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시죠. 오늘 아까 2890선 살짝 넘었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3년 전과 비교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카총액은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그 당시에 최고치였던 3300선에 한참 못 미칩니다. 대략 한 15% 정도 괴리가 발생하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 바로 그거죠. 시카총액은 계속해서 늘어나서 3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왜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15%나 덜 올랐냐.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스학과 비교한 그래프를 좀 준비를 했던 겁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왜 코스피 지수와 시카총액 간에 이런 괴리가 발생할 거냐. 가장 큰 이유는 코스피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신규 상장이라든가 또는 증자, 감자, 상장, 폐지. 결국은 물량에, 유통 물량에 변화를 주는 건데 이런 주식수 변동 내역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주가와 유통 주식수를 곱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물량이 계속해서 시장에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지수가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좀 살펴보면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 전체 지식수가 연평균 4%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시가총액에는 반영이 돼서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지수에는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수와 시가총액 간에 이런 괴리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은 왜 시가총액과 지수가 이렇게 동조화, 커플링으로 가고 있느냐. 그거는 나스닥 같은 경우 올라갈 때 이통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늘어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 나스닥에 해당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음 표를 좀 넘어가 주시죠. 신규 상장도 계속 벌어지고 주가도 계속 오름에 불구하고 그래서 시가총액도 올라가고 지수도 올라가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상장된 종목들이 유통 주식수를 계속 줄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원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과 지수와 같이 가는 유통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정리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계속 시가총액이 올라도 지수는 따로 가는 건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유통 물량을 관리를 하다 보니 유통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 관리가 되다 보니 이렇게 지수와 시가총액이 동조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PBR 같은 경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PBR이 현저하게 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미국은 PBR이 4.5가 됩니다. 그리고 인도도 4.0, 4배가 좀 넘는 거죠. 유로전이 1.7배, 일본도 1.6배, 일본도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벨로협 정책 덕분에. 중국 1.1배, 대만이 2배가 조금 넘고요. 우리가 지금 제일 중국과 더불어 제일 낮은 급인데 우리나라의 PBR이 이렇게까지 낮은 이유도 이런 어떤 유통 물량이 좀 과하게 많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PBR이 1배, 1배 이하로 낮다고 해서 무조건 그 회사, 그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 있다고만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통 물량이라는 변수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물량을 결국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량을 줄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주원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결국은 유통 물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이걸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나스닥 기업들이 하고 있는 방법과 똑같은 방식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사실은 올 초부터 정부의 밸럭 정책이 적조로 추진이 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우리 기업들의 주주원원 정책도 분명히 작년과 달리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2조 4천억 정도밖에 자사주 소각이 있지 않았는데 올해는 벌써 7조 원이 되고 있으니 거의 2배 넘게 3배 가까이 지금 자사주 소각이 늘고 있고요. 현금 배당도 작년에 32.9조 했던 게 올해는 34조 2천억까지 늘어났으니까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렇게만 놓고 보면 우리가 주주원원 정책이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봐야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미국까지 가는 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좀 가까운 일본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일본은 지금 니케 225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일본 니케 지수가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 배경에 역시 일본 정부가 2020년대에 이어서 적조로 추진하고 있는 밸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참고로 지난해 일본 상장세들의 주주원원 총액 즉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다음에 현금 배당을 통한 주주원원 총액이 우리 돈으로 233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는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 매입 그다음에 현금 배당 합쳐서 한 현지 요것만 보더라도 40조 정도 수준이니까 자사주 매입까지 앞으면 더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본의 작년 한 해 연간 주주원원 총액과 비교하면 아주 현저하게 낮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밸류업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인가라는 것들을 이 표를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일본이 한 3, 4년 걸린 거죠. 결국 우리도 올해 당장 아마 충분한 어떤 그런 주주원원 정책에 대한 효과를 시장에서 보지는 못할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 일단 물꼬를 트고 이런 방식의 어떤 정책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기업들이 적극적인 주주원원원 정책에 동조를 한다면 결국 언젠가 2, 3년 뒤에는 우리 시장도 일본 증시처럼 이렇게 충분한 밸류업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